오프닝에 제일 기대돼요. 시작이네. 시작이네. 오늘도 외람된 문화생활을 위해 내가 간다. 돈 터치. 아무도 안 만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작가님은 무슨 일이죠? 작가님.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무 고급스러운 이 놀이개와 진짜 사실은 여자들은 사실 이 옷관지 하나 주면 사실 마감 다 열리거든요. 오작용 작가님 제가 오늘 오프닝 춤으로 작가님의 작품들을 좀 오픈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이다. 굉장히 가식적으로 잘해주신다.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 작가님 금속이랑 잘 융합을 해서 작품들을 좀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시는 놀이개는 춘천옥이에요. 춘천옥 놀이가? 네. 요즘은 사실 춘천옥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중국에서 옥을 많이 수입을 하죠. 그래서 춘천옥으로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게 또 제목이 딸에게라고. 딸에게 주는 놀이개 같은 거잖아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딸에게 주기도 전에 벌써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취향저격이죠. 작가님 작품들 보니까 취죠. 이번에 오작용 작가님 금속공예전. 이번에도 테마도 새로운 시작이네요. 이런 것도 어떤 의미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제가 기존의 작업은 금속을 이용한 생활 소품만 제작을 했었는데 이번 새로운 시작은 오칠 공예를 금속에 접목을 시켰어요. 금속에 그런 금속 가지고 있는 물성이 차갑고 단단해요. 그래서 좀 따뜻한 금속이라는 이미지로 관객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색을 넣으면 어떨까? 옛날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칠이라는 전통 공예 기법을 이용해서 금속하고 오칠 같이 매치 시켜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시면서 어떤 금속의 매력, 금속공예 매력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단한 성질 그런 게 이제 사실 가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을 줘서 그 개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은 힘들긴 하지만 저는 그런데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작품에 새가 많아요? 네. 그리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 마음인데 그래서 새의 이름을 우리 딸이 하은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하니 하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새의 이름이 하니고 저희가 약간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항상 딸을 그리워하면서 작품에 새의 이미지를 넣게 된 거죠. 사실 자식이라는 게 항상 같이 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새처럼 날아가야 되고 하... 저도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새가 있거든요. 그 새 이름은 쩡이에요. 네. 쩡인데 쩡에게 저도 솔직히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거든요. 쩡이야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일 열심히 하면서 매이지 말고 헐헐 날아가려. 쩡이야 늘 사랑하고 마음속에 늘 어떤 나의 어떤 귀한 자아 성찰의 연속이 이루어지길 바래. 괜찮은가요? 네. 작가님도 뭐 하니한테 한 말씀하고 싶은 거 있나요? 나에서 하니 항상 엄마는 네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니에게 꿀같은 달콤한 존재의 하니를 불러보면서 또 오늘 이 시간 또 작품들 보면서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가님의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또 다른 쩡이가 되어서 정말 응원할게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품창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원부터가 일단은 작품을 위해 태어난 남자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름으로 삼행씨 한번 선물 드릴게요. 삼행씨? 갑자기? 갑자기. 김품창 작가님. 품. 품에 속 들어갈 제주에 많은 작품들을 남기셨더라고요. 창. 창조력도 최고예요. 이번 작품 진짜 꼭 많이 전시 보러 와주세요. 외웠어요? 아니 딱 뵙는데 바로 딱 영감 받아서 바로 딱 했죠. 이번 전시가 이제 제주에 오신 지 20여 년 만에 여는 어떤 스페셜한 전시회라고 들었어요. 이번 전시는 이제 제가 제주도에 2001년도에 이제 입도했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에 그 풍경이 좋아서 이제 풍경을 쭉 그렸어요. 바다와 폭풍과 제주도 자연을 쭉 그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년 동안에 작품의 변화 과정이 있겠네요. 진짜 처음에 오면 딱 그 자연 자체가 오는 너무 아름다움이 있고 그래서 계속 거기 빠져서 그리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이번에 좀 스페셜하게 들어간 게 있다면 좀 신화적인 여기 조금 대표적인 작품들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아 이거요. 이거 근데 사실 나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눈 오는 느낌도 나고 설화 느낌도 나고 이번에 이제 메인 작품이거든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제주 설문트 할망 이야기인데 할망이 이제 할망 그리면 좀 이쁘지 않으니까 할망이 좀 젊었을 때 신혼 때 근데 사실은 이 작품 하나 나오면 작가들한테 이거 몇 시간 만에 그렸냐 아니면 몇 달 만에 그렸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림 그려오면서 지금 20년 만에 나온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이 그림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표현이에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오고 다시 또 10년이 흐르면 또 이 그림 아니면 또 다른 그림 또 나오겠죠. 돌고래가 이렇게 자연 속에 같이 오버랩돼서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 생명체들을 많이 만나면서 친구가 되면서 야 같이 여기 제주도가 사람과 자연과 생명체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공간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 대박 다시 이제 막 어울려 사는 거예요. 고래가 바다에 있어야 하는데 애들이 수굴로 와서 숲속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숲에 그려져 있어요. 네. 숲속에 사는 생명체들이 다시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사실은 제주도가 환상의 공간 올림의 공간에서 동화적인 환상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다 짬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눈을 다 그려놓거든요. 눈을. 작품들마다 눈이 다 있다는 거죠. 네. 2014년도에 이제 우리가 제가 사는 마을에 나무가 잘려지는 걸 보고 그냥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가는데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럼 작가로서는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나무에 눈을 그려놓기 시작한 거죠. 왜? 그들도 살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돌에도 나무에도 뭐 숲속에도 다 눈을 그려놓기 시작한 거죠. 제주와 함께 성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작품들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유지를 잘 하시길. 지금처럼 아름답게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